2시간 30분? 엄청 많아! 2시간 30분? 대단하다 진짜! 여기 여기야! 이거 어디야? 우와 재밌겠다! 다 들어보는 거 봐! 신났어 신났어! 맨날 집에만 있으면 지겹지 애들이! 표현을 잘해 귀여워! 아우 좋아 아우 좋아! 엄청 많이 나오지? 신났어 아주! 가자! 가자! 엄마랑 노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! 엄마 봐봐! 꿀꿀! 표지 자춘! 뭐야? 엄마 찍고 있어? 어디 보자! 제발 잘 찍었기를! 귀여워! 엄마랑 사진 한 장만 찍자! 일로 와봐! 그래 둘 다 찍어야지! 이거 봐봐! 이거 봐봐! 한 장만! 한 장만! 애들이랑 같이 사진 찍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? 너무 어려워요 진짜! 왜 이렇게 안 찍으려고 하는 거야? 한 장만! 한 장만! 한 장만! 사진 찍어 드릴게요! 어머! 어머! 감사합니다! 너무 감사하다! 친절 시민! 친절 시민! 엄마랑 같이! 엄마 안 할까? 엄마 안 할까? 엄마 안 할까? 안 할까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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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까? 사랑해요? 사랑해요? 다양한 각도 많이 찍어주세요! 이렇게! 사랑해! 사랑해요! 에비너! 저기 보고! 저려해! 사랑해요!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예빈이랑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셀카밖에 못 찍거나 예빈이만 찍어줬었는데 찍어주신다고 해서 감사했어요. 둘만 나가면 푸샷으로 찍은 사진이 없거든요, 그쵸? 그럼 아쉽잖아. 내 엄마를 알잖아. 알지. 여기 샌드위치 먹을래? 고마워. 두 손으로 잡자. 떨어뜨릴 것 같아. 이 날은 또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. 어쩔 수 없이 시선이 가지. 어떤 음식으로 먹을래? 살살 진짜 많이 좋아하진 않은지. 뭐 막 이렇게 많아. 아빠? 응. 아빠. 아빠. 아빠가 뭐야? 아빠가 뭐야? 아빠가 몰라? 아빠가 몰라? 아멘